18.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루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주소사대. 19.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안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19.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이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19.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염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19.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들이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하였느니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20.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메,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21.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1. 어떤 관원이 물어 가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2.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차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23.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4.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5.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차오되, 보호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하시니라. 25.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25.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유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유세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26. 예수께서 머물러서 선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메 물어 가라사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27.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조치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28.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롯하시오.